네 안녕히 계세요 공팩 여러분 헌터팩요 카메라 잘 못 맞췄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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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불을 잡아서 먹어보자 목소리 많이 나갔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해안에서 갯불을 줍줍해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갯불 서식처에 가서 잡아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갯불 서식처에 갯벌로 가가지고 한번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갯벌 놈나먼거 알죠 그래서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쓰 고 이게 가만한 생각으로 보면 이게 해산물 유튜버가 아니라 운전 유튜버에 리발 버려 자 여러분 오늘 갯불 잡으러 갯벌에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유튜버 보길튜브입니다 신인답게 삽 혼자 드셨습니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촬영 스태프입니다 오늘 1급 없는 거 알죠? 저 내 건데 여기가 갯불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누가 신인 유튜버 보길튜브가 자 여러분 제가 갯불을 이렇게 잡으러 온 건 처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갯불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갯불 마스터 분 계십니다 오글린 갯불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아시죠? 아 당연하죠 저 갯불 이미 한 마리 잡았어요 어 우리 같이 내려왔는데 저기 언제 한 마리 잡으셨대 이거예요? 뭐 아리라고 들었던 거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아리라고 들었는데 저번에 그거 터뜨렸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성게가 성게가 여기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카메라를 치우세요 아 이게 갯불 구멍이에요? 자 여기 구멍 옆에 이런 약 같은 거 있죠 약이요? 이런 약이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라그를 해서 녹는 거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곳이 갯불 구멍인데 이 주변에 있는 구멍들이 전부 갯불 구멍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오오 구멍이 되게 작네요 얘도 작겠네? 아니죠 커지죠 여기 파면 되나요? 숙을 파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삽질하면은 물이 차가지고 수로를 내서 저번에 갯불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20마리 잡은 거 같아요 갈매기가 한 5마리 훔쳐먹었어요 유니세프까지 갈매기 갈불 먹구나 아주 잘 먹어요 갈불 저번에 잡다가 터져가지고 내장을 갈매기한테 던져줬거든요 아주 초배를 받았대요 역시 시네디투버답게 아주 패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약재 보이시죠? 옆에 이런 약 같은 게 있으면은 갈불이 있다고 해요 얼마큼 파야 되지? 구멍을 쫓아서 계속 파야 돼요 전문가 한번 봐야겠다 그 말은 개꿀을 빨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두굴 파야 돼요 두굴 어떻게 파죠? 동그랗게 한 대라고 치면은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이 여기에 고이게끔 쭉 두굴 쌓으면 물이 안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선생님 말 따르겠습니다 와 이렇게 넣을게요 네모로 파야 되나? 기억이 안 나네? 예?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이거 한 1시간 동안 파야 돼요 두 분 하시다 힘드시면 교대할게요 아 힘들어요 죄송해요 뭐요? 저거 보여주세요 루트 루트 제 3살 때요 물이 그걸 왜 이렇게 챙기세요? 뭐야 저 언제 두 마리 챙기셨대 이거? 개불 만약 못 잡으면 여기 빨간색 매직 칠해가지고 먹겠습니다 보길래 근데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쭉 놔야 되나요? 네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은 옆에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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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여러분 저기 80만대 유튜버와 160만대 유튜버 두 분이 있어서 삽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구독자 나신 저는 개꿀 아따! 에? 뭐예요? 롱만한 개불 같은데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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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찌렁이 아니야? 아뇨요 지금 얇고 가는 게 딱 브루님 그... 에? 에 아니에요? 4살 때? 하하하하 오 얘 왜 이렇게... 여러분 촉감이 약간 찍찍이 만지는 느낌 아니에요? 이거 여기 한 번 만져보세요 오 그죠? 이상하죠? 오 이거 뭐야 이거 에? 릴 안 쓰신 거 같은데요? 시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개불 아닌 거 같은데요?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개불 잡을 때 아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려 지금 옛날에 잡았던 영상 보고 복습하시는 건가요? 혹시 잘못했을까봐 지금 이렇게나 파놓고요? 여기 다 길쭉길쭉하고 싸우게 생긴 것들 많다 저기 이거 왜 넣어요? 이따 드시라고요 저요? 못 잡으면 먹어야 돼요 촬영 스텝 시작합니다 큐 아 제대로 찍어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지금 이 삽이 갯벌 삽이 아니라 일반 그냥 공명 삽이어가지고 이거 누가 가져왔죠 공명 삽? 저요 뭐 어쩌라고요 아니에요 주세요 형님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가운데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뭐 보길림만 믿을 따름입니다 못 잡아도 저 문제에요 근데? 아 그럼요 죄는 없죠 오 이거 뭐야? 오 뭐예요? 이거 아까 그거다 오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오 이게 뭐야? 쐈다 뭣 뭣? 오 오 오 이게 개불 아니에요 이게 개불이면은 몸통을 끊었을 때 약간 피 같은 색깔이 쫙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What's your name? 촬영 스텝 아 네 이거 뭔지 알아놓고 있어 잘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뚝을 팠는데 이제 이 안에를 또 파가지고 개불을 한번 나삭나삭 해볼게요 자 여기 고유 있는 물을 조금 이제 빼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신행지 투바 패기 좋네 자 여러분 물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이게 개불 잡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꿀 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저쪽에 아저씨 한 분 지나가시는데 저 손에 든 파이프 보이시죠? 저 파이프가 개불 파이프입니다 개불 파이프 저걸로 쭉 해서 뽑아내면 그냥 개불 롯나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구멍을 따라서 파야 됩니다 구멍 어디 갔지? 어 잃어버렸다 따뜻히 찾아야 될 게 이 구멍이요? 여기 한번 파 볼게요 고객님 땀물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바닷물인가요? 아니 아니 두 분이 삽질을 하도 안 하셔가지고 약간 감정 묻어있는데 어? 이게 뭐야 개불이에요 개불 우와 야 이거 봐 아까 그거 개불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개불이죠 이건 작은 거예요 이거 작은 거예요? 이거 아까 느낌이 다르네 그죠 부르네 좋은데 아 왜요? 아 유치가 아 왜요? 진짜 개불 잡았습니다 와 역시 보길님 저희는 뭐 거의 오늘 아기세 약간 기생충 느낌이죠 에? 아니 저 열심히 했는데 아휴 더워요 야 영가씨야 바로 이거 큽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큽 절대 구멍 있잖아요 저건 아까 잡은 구멍이고 따라가다 보면 저런 구멍이 또 나와요 아 이거 삽질하다가 자르는 경우도 있겠다 오? 어이 왜왜왜왜왜 설마 찢어졌어 찢어졌어요? 아아아아 괜찮아요 터져도 먹을 수 있어요 우와 저기 내장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 와 터졌다 우와 하하오 어? 왜요? 형님 반쪽 어디갔어요 이거? 어 괜찮습니다 이것도 배불러요 자 킵 자 1.5마리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지금 탈피한 지가 얼마는 7개인데 야 물지마 물지마 버릴게요 오 저기 뭐야 개취렁이다 저기요 알고 있었잖아요 저거 뭐야? 뭐야 두 개다 어? 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야 자 여러분 처음 본 저기입니다 와 부르네님 드세요 아뇨 이거 헌터빵님 드세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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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끌게요 우리 매티스 선물로 줄게요 한 번에 빡 깹니다 두 마리 키우시다가 한 마리도 빡 깨졌다고 저 진짜 굴하면 가만 안 둔다 저희 지금 잠깐 차에 갔다 올라가야 했는데 지금 소리 질러가지고 진짜로? 아까 그 녀석인 것 같은데 저 개불 아니잖아 아니 하하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그로 잘 꺼네 유튜브에서 어그로 안 끌던데 자 여러분 지금 장수 이동해서 다시 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 미친 노가다거든요 자 이쪽 바로 파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삽출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한 마리에서 어 다섯 마리에서 일곤마리 바로 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 저 여기 구멍 발견했는데 어? 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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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자 바톤터치 물이 계속 나오는 게 뭔가 안 좋은 징조 아닌가요? 네? 어어어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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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오 야 잡았다 이거 사실 내가 잡은 거 같진 않은데 하하하하 이거 깨빗는 지붕 90% 아닌가요? 뭐 내가 잡았다 하하하하 오케이 여러분 만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 어? 물 다 들어와도요? 안 가 안 가 하하하하하 왜왜왜왜왜왜 오오 크다 아까 그 조개네 여러분 라테스입니다 얼굴 마스크 싹 다 찼습니다 지금 옷보세요 지금 여기 팔에도 전부 다 띄고 그만하고 싶은데요 리바 나올 거 같아 브레임 제발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개불 잡기 진짜 힘든 거구나 여러분 지금 나와있는 기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거 어? 설어있다 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려가지고 내장이 나온 거 같아요 브레임 이거 보세요 이거 아저씨들이 가끔 버리고 다니시는데 온전하지 못해서 이거 헌떡방립 드시면 되시겠다 이거를 아시겠죠? 후배를 여러분 개불 주웠어요 어? 얍비 하하하하 사장님 많이 잡으셨나요? 오우 많이 잡으셨는데요? 여기 혹시 구멍에 TV 있나요? 여기 분화구 있죠 아 분화구에요? 예 그대로 나오는데 없으면 도망간거죠 아 이렇게 뽑아서 많이 잡으세요 여러분 개까지가 나타났습니다 개까지 우와 나 지금 처음 봐요 이거 자연에서 갑자기 아니 뭐가 쏙 보이더라고요 지원자 나와가지고 이게 꼬리로 이렇게 찔러요 엄청 아프거든요 화내지마 화내지 마 제가 스피어형이고 갈고리로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실 거예요? 아 저요 저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잠시만요 찌르시마 찌르시마 찌르마요 바로 I believe I can fly 바로 퀵 야 개불 찢지 마 야 개불 찢지 마 제발 부탁이야 저 내꺼야 안돼 차라리 가다리지 마 뭐야 왜 먹어 갑자기 누워서 어떻게 팔자졌네 쌍마이니? 개불 터졌어요? 그래 니가 손질해줘 개불 셀프 손질 개꿀 저희는 마저 개불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파고 있습니다 절대 다신 개불 안 할 거예요 절대 개불님 힘드면 말씀하세요 오 오 고마워 고마워 오 왜 오 하하하하하하 야 대형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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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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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하하하 우와 어 뭐야 물 쏜다 물 쏜다 우와 자 쌤 이거는 운좋게 멘티스를 본 이후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진짜 멘티스 처음 봤어요 네 진짜요? 제가 잡은 영상 못 보셨어요? 아 그건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아 그 영상 보셨나요? 아니요? 네 이봐 하하하하하 와 개불님이 대박 와 두 마리 더 킹 야야야야 집지 마 이 새끼 또 집었네 자 그러면 지금 6.5마리 자 여기 상징 구멍 있어요? 설마 또 고객님이 진짜 잘 잡아요 아 근데 진짜 달라요 에헤헤 설마 손 하하하하하하 와 이제 가시죠 와 아 근데 여기 더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진짜 아니 어느 순간 손으로 뽑아갖고 꼬고 계시는데 우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것까지 7마리 아니 될까요? 이제 충분히 저는 살당량 채웠던데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좀 더 파보도록 할게요 에이 어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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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으아 어디완네 우와 와 여기 대박이다 우와 이야 야 싫은 녀석 잡았네 싫어 싫은데 내꺼야 한 10분의 1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8마리 갈까요 이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니요 한마리만 더 한마리만 더 이번엔 제가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부르레스고 판던데 안팎고 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어 저거 뭐야? 아 뭐야 리바 얘는 지렁인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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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다 야 여기 뭐야 개불성쥐다 와 이제 갑시다 퇴근 9마리 9마리 자 이제 나눕시다 저는 통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가져오세요 왜 디스 보길링 가져가시는데 오 좋아요 오 워플레스 이거 딸려서 가져가실래요? 오 먹고 있어 자 그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집으로 레쓰 오 아 지금 여기 구독자분을 만나는데 구독자분이 진짜 많이 잡으셔가지고 조금 주신다고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네 가족이라고 네 아 우리가 아들 4살 너무 이쁠 때네요 어린이집 보내고 와가지고 어린이집 보내고 모처럼 휴가를 어휴 그만 쉬어도 됩니다 어휴 그만 쉬어야 돼요 저 못 먹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몇 마리야 아이씨 오늘 괜히 잡았네 하하하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야 여러분 오늘 삽질 안해도 됐었는데 리마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로 들고 갈게요 디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불을 잡아 아냐아냐 얻어왔습니다 아아아아 개불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 왜 따갑지? 아 개불 나가리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이게 찌레기가 아픈 해버리야 텃었어요 카메라맨이? 어쩌라고 이랄키야 자 여러분 일단 이래기들을 씻어줄게요 주워버려 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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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저거 뭐지? 아이씨 아 이거 부류대미 가지고 가기로 한 이 개불 짬램끼데 부류대미 이거 집에 양양했으니까 얼른 오세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바로 씻어줄게 요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 숫자 한번 세볼게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십칠 십팔 총에서 스물 세마리입니다 스물 세마리 자 일단 뻘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을 거예요 싹 다 씻어줄게요 씻어서 버려버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개불 안에 껴있죠 개불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좁은 곳에 들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불 한 마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야 리발 몇 마리가 되는 거야 리발 나끼들 일로와 씻어서 조사버려 여러분 아까 내장 빠질 얘기 있었거든요 바로 일김이 다 버려 이렇게 되면 지금 바로 손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불 손질이 요 안에가 전부 다 내장이기 때문에 조금찍을 때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깐요 심신이 좀 약하신 분이나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라요 그냥 참고 보세요 바로 뒤지러 가자 얘네 손질법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양 끝에 있죠 라삭 싸워보 오 쉣더 내장 색깔이 사람의 액체색이랑 비슷해서 굉장히 좀 혐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횟집에서 드실 때는 잘 모르셨죠 이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냥 툭하면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손질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마침 뭐가 자 그리고 여기 반대편도 라삭 안에 있는 내장 싹 다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którzy 이렇게 내장이랑 싹 다 빼고 그냥 빈 껍데기를 먹는게 저희가 먹는 개불인데 요 녀석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초베 이게 꼬독꼬독하고 약간 다시는 아 진짜 개불어 대박 자 여러분 그래서 잘게 먹지 않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은 형태의 개불이 나옵니다 그럼 안에를 또 살짝 깨끗하게 씻어줘요 라삭라삭 라삭 Joey au ap 개비로요 리발 명수아 개비로요 리발 자 그럼 다 달래기는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제일 큰 랩이 손질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얘를 애초에 가위로 자르면 개빵 터지겠지? 어? 괜찮은데? 오히려 괜찮은데? 오히려 깔끔하네 그 양옆에 이렇게 쫙 잡았다면 내장 쭉 나오죠 그냥 다 여기서 빼버려 뭐야 이거 줄넘기 할 뻔했네 그리고 라삭 사라이 라삭 꼬르동 야야 아니 나 뭐 하고 있죠? 내 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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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 자 이렇게 다 조진 거는 튕겨서 저믈릴 거죠 왜 나 찍어 갑자기 왜? 내가 억지로 튕긴 거 같아? 아직 여기 20마리 더 있잖아요 이래기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립노가다 펀치 오 자 여러분 개노가다에서 전부 다 지금 손질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롯나 깔끔하게 손질 이거 뭐야 고무장갑에 리발 자 이렇게 한 번 더 조사조사 자 이렇게 시슬레기들을 자 여기 비닐에 싹 다 넣어버리고 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려줄 건데 왜 얼려주냐면요 제가 이 개불을 잡을 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지금 뭐냐 피부리 오오오오오 배울증이 있었어요 왜 자꾸 얼리는 것이냐 열어 들어가요 래기야 어깨밥으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제가 내일 개불로 뭘 할 거냐 바로 개불 햄버거의 모닝 부앙 내일 봐요 아나 황라 안녕하세요 나 천재예요 제니어스죠 자 여러분 얼려진 개불을 열어 자 이렇게 바로 어떻게 하냐면 펀치 야 해동시켜버리기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해동이 다 됐는데 요거는 그냥 싹 떨어버릴게요 버려버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위에다가 물기를 빼줍니다 네? 내장 아니야 리발? 누구니? 너구나 으앗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전부 다 빼줬으면 바로 후라이팬 틴 프라이 자 그리고 바로 언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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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이 개불들을 안에 넣을 건데 개불을 도대체 누가 먹어볼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심지어 먹었는데 꼬독꼬독하고 고소하고 맛있다 진짜 의외인 것 같은데 아씨 산란 냄새나는데 프라이팬치 응 바로 입장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개불을 구워서 먹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어가지고 개들이 구워지면은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말리다가 나중에는 펴져요 자 여러분 그냥 보면은 약간 대패삼겹살이랑 진짜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맛도 베이컨이랑 삼겹살 합친 그런 느낌이 맛이 나요 이렇게 개불이 어느정도 튀겨졌으면 여기다 바로 통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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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조사조사조사조사 여러분 진짜 근데 맛있는 냄새 나고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약간 삼겹살이랑 베이컨 약간 그런 합친 그런 냄새 아까부터 이 얘기만 하네 자 그럼게요 어느정도 익었으면 바로 턴오오프 일로와이래 야아 기름을 좀 많이 빼줘야 됩니다 기름을 왜 이렇게 빼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네 일로와 자 여러분 또 개불을 잡아서 이렇게 튀겨봤는데 요거만 하나 딱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요래끼가 그나마 굉장히 맛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보면은 그냥 돼지껍데기 느낌도 있어요 자 팔은 먹고 해요 처야바르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게 고소화하면서 기름기도 조금 있고 비리내리베 지금 이게 저번에 먹었을때랑 조금 다른 맛이여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저번에 했을땐 에오프라이게 했더니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봤을땐 이게 한번 얼려가지고 신선도가 좀 떨어지고 저번에 생으로 바로잡아서 해서 신선도가 좀 에이 리발 아아 아 아니 리발 별일이 다이네 아 그래도 뭐 재밌는거 먹어서 다이구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코피가 자주 나서 병원을 한 번 갔었는데 코속 혈관이 굉장히 조금 약해져있어가지고 그냥 코피가 자주 나는 것 뿐이라고 하더라구요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혈관이 약해져서 이렇게 물을 씻는 분들 계시는데 코를 롯나 파서 잘 때 리발 개불 내키나 코피 좀 튀었네 내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 자 접시 방 아래에 롯나 잘 만들었죠? 그리고 패티 그리고 치즈 버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번 치즈 버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바로 개불 내키들 입장 이야하하하하하 그냥 이렇게 보면 절대 개불 같지 않는데 여러분 개불 맞습니다 야 이정도면 개불 개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3분의 1은 나중에 모닝빵 할 때 쓸게요 그리고 케찹 요네즈 어어 별로 없다 리발 라떼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케찹 마요네즈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여기다 데리야끼 소스까지 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보세요 약간 흘러내리게 이거 국룰인 거 아시죠? 닫아버려 그리고 원래 여기 양상수를 조금 썰어놓으려는데 야채 시럽 펀치 그리고 닫아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햄버거빵이랑 안에 있는 패티는 제가 베이킹하고 소고기랑 사가지고 전부 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저걸 어떻게 만들어요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갤불 햄버거가 완성됐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이어 그리고 보세요 안에 갤불 들어간 거 보세요 그냥 옆에 보면 약간 가지나 고사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진짜 갤불 맞습니다 비주얼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쓰른처럼 스쳐가는 이 노래가 왜 나와? 아 자 그리고 여러분 허탑브영상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무조건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계속 시부림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시방 이 갤불 제일 많이 치워 나오는 데 있죠? 여기 바로 한 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음 음 음 음 라켓 음 배달없다 리발 이건 생각보다 개맛이네요 역시 이런 거는 이렇게 소스 여기다 붙여줘야 이게 국룰이지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 먹으면서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음 갤불 질기다 패티 맛있고 치즈 맛있고 음 갤불 또 질기다 지금 갤불이 질겨서 계속 씹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아까 그냥 갤불맛 생으로 먹었을 때 그때 비린맛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약간 고기랑 치즈랑 갤불이랑 조화가 괜찮은 거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계속 씹혀요 소리 들어보세요 이것도 한 번 보세요 아 저게 소중해 소중해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안에 질긴 햄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맛은 딱히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먹을 때 조금 불평한 게 요리들이 라가리로 잘 안 잘립니다 입이 개쎄야 잘릴 거 같거든요 한 번 개쎄게 잘라볼게요 못 잘라요 리바 진짜 괜찮은데? 뭐랑 갤불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지 알았어요 치즈랑 갤불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 갤불이 치즈맛을 좀 더 깊게 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더 치즈맛이 뭔가 확 라가리에 와닿는? 뭔 개소리야 리바 어쨌든 와 아이씨 이것도 빨아줘야 국놀이지 큰 대답 자 여러분 이쪽에 아예 갤불밭이거든요 보이시죠 갤불밭 한 번 바로 침투시켜 볼게요 바로 간다 초베르 아이씨 음 맛있어 음 와 그냥 다 저기가 다 갤불 너무 찔긴데요 여러분 갤불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갤불에 햄버거 다시는 넣어서 안 먹을 거 같으세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갤불이 좀 햄 같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야 저딴 거를 왜 그냥 햄버거 싸가지고 안에 있는 햄이랑 그냥 같이 먹지 갤불을 뭐하러 넣어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바 하여튼 여러분 갤불 제공해주신 구독자 우리네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많이 먹었고 라가리 개 아파요 고라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햄버거 남았는데 안에 갤불 하나도 없어요 리바 이게 그냥 갤불 그냥 한 15마리 입안에 쳐 넣은 거예요 방금 이거 남은거 있죠 이거는 사실 근데 롯나 행복하게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로 고닛빵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칼로 라삭라삭라삭라삭 그리고 라가리어로 자 여기다가 필라토피아 크림치즈를 바로 하나 싹 떠가지고 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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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맛있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쳐 먹어도 되는데 사실 굳이 왜 갤불을 넣어 내가 아 너야지 나야지 정신차려 자 그럼 여기에 갤불 바로 길다란거 주식이 석삼 너구리 육개장으로 감싸버려 자 그리고 한 번 더 치즈레기 그리고 위에 케찹 쭈앙 싱숭 밴드 닫아버려 여러분 이렇게 완성해 갤불모닝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햄버거랑 비슷하긴 한데 아까 햄버거에는 패티라는 굉장히 맛에 흥미를 돋구는 그런 레키가 있었고 여기는 진짜 갤불이랑 치즈에요 여기 보시면 거의 이거는 무슨 단소에요 리발 아 요새 단소 모르시나 나 30살이야 이 레키를 바로 먹어볼게요 저 배를 이젠 Chr cai 쓰셨죠 갤불이 치즈의 향을 훨씬 더 독대해줘요 반대로 이 치즈가 갤불의 비린내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 치즈의 향이 강하니까 개불의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오히려 식감도 좋고 맛있게 느껴지는 진짜 맛있는데요? 어휴 놀랍네 이거 진짜 어? 이거 뭐야? 약간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배로 와 와 진짜 괜찮다 와 모임방에는 개불 약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개불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거든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300만이 쳐줘도 300만이 쳐줘도 해 보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 왕따야 근데 여러분 지금의 개불 더러운 애끼 여러분 딱 알맞게 남았습니다 대불내끼 하나 있는데 리바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거 같기도 하다 어 맛조개 초배로 마지막에 크림치즈가 제일 많아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에 한 번만 할게요 할렐루